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세미나 있을 때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앞으로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야 되겠네요 이 그림은 이 발표 자료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그림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채집 PT한테 이 주제를 넣고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시하도록 얘가 설명하기로는 태극기가 우리나라고 온갖 바리케이트가 펼쳐져 있어서 규제를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저작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작물들이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인데 저 뒤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사람들 보이시죠 그래서 아직은 좀 멀리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프롬프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이건 지금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많은 AI 강의들의 기술과 훌륭한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영상 AI까지 나오려면 아직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하게는 미국이 앞서나가고 있고 또 중국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는데 EU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의 국제정치학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일단 규제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AI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2, 3년 안에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저만의 기후이길 바라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바빴는데 공정이랑 맞장을 뜨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제 페북에 와보시면 제가 공정이와 함께 혈혈단신 토론회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우리 생태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생태계를 잘 키워주시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어떤 부처나 어떤 부서들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AI 규제도 잘못 잡으면 생태계를 교란하게 됩니다 EU가 이렇게 해가지고 26년 1일 전면 시행하는 AI 법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실 텐데 저도 굉장히 압축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고요 일단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으로 나눕니다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서비스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 아까 루닛의 훌륭한 서비스도 설명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런 AI, 의료 AI가 나중에 의사의 개입 없이 AI만으로 작동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입사 평가를 어디 플랫폼에 가서 온라인 시험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의 입사 지원자들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 규제 체계에 따르면 사전에 서류 심사를 AI를 통해서 커트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올해 3월에 들어왔잖아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이미 우리나라도 시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개법법이나 이런 AI 액트에 위반된다는 것은 뭐죠? 그 자체로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는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입사 끝났는데 내가 차별을 당했으니까 입사를 다시 해! 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만 뽑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후에 이런 여러 위험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레귤레이션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역사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렇게 거의 동시에 글로벌하게 규제 체계가 발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규제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반대로 미국은 잘 아시는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AI들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든 클로드니 기타 등등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안전보완 혁신 경쟁 근로자 지원 고려사항 등등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래 보시면 알지만 행정명령은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공 섹터에서만 작용하는 명령인데 하지만 공공이 중요하잖아요 정부 조달이 사실 서비스의 출발이거든요 구글도 구글 앱스를 연방정부에 납품하면서 클라우드로 발전해 나갔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공에서 뭘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AI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엄두도 못 내는 이유가 뭔가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진영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유는 오르지 못할 나무에 밑둥을 자르자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얘기인데 우리는 과기부가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결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의 입장과 국힘당 쪽의 입장이 다른데 국힘당 쪽은 보수 쪽이니까 좀 지능 쪽에 가깝고 민주당 쪽은 규제 쪽에 가까운데 특히 민주당이 냈던 지난 의회에서 9개 법안은 그 이후의 규제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카피해서 가져오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AI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제대로 갖고 있기도 전에 우리 AI, AGI,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거 네이버가 하고 있지만 네이버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유식의 규제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AI, 소라, 제가 시간이 짧고 해서 여기다 영상들 놨는데 어제 다 보셨잖아요, 어제 오늘 소라 같은 영상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동영상을 학습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동영상 학습에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 동영상의 실제 촬영 영상이라면 등장하는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도 있는데 다만 영화 같은 상업용 영상에서는 대개 그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포괄적 동의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개인정보 이슈는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작권 이슈만 말씀드릴 텐데 뭐 그냥 이건 GPT4한테 물어봤습니다 새까마니까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야 된대요 영상 AI 학습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했더니 쪼쪼쪼쪼 얘기해요 그 중에서 보시면 유튜브나 기타 등등 라이센스 콘텐츠, 기타 등등을 가져야 된대요 자율주행 AI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는 전 세계 500만 대에서 판매해버린 자동차 500만 대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을 키고 가다가 유저가 인터럽트를 하면 스냅샷을 그대로 도조 컴퓨터로 보내죠 출시 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시도 못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가 강남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로 왜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이기도 한데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특정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500만 대의 테슬라를 따라잡기 어렵죠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적 쪽 이슈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촬영한 영상은 촬영자의 저작권이 생기죠 그럼 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입수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등등등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 국내 AI 업체들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기도 어렵고 스타트업이니까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암암리에 특히 인터넷에 아까 좀 전에 백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에서 정보 긁은 건 굉장히 정확하다 잘한다 말씀하시는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긁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라도 긁으면 좋은데 긁을 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저작권법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고 하고 있나요?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리트니니 솔트룩스니 이런 AI들 그거 해결하고 하고 있나요?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답을 하실 리도 없고 제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한테도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냥 한 거예요 용서받자는 거죠 출처를 밝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건 형사처벌 유죄 제재 시스템이에요 오픈 AI 여기 써놨지만 뉴욕타임스한테 소송 당했죠 저는 민사소송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죠? 오픈 AI가 분당에 있으면 분당경찰서에 먼저 가야 되고 태아란노에 있으면 강남경찰서에 먼저 가야 되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가 덜 똑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페 블로그 밴드의 데이터들이거든요 인터넷에서 긁어서 가지고 있는 걸 활용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그리고 DBPI에 있는 논문 긁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채찌피티 나온 다음에 이제 값을 엄청 높이고 있어요 DBPI가 요즘에 도처에서 자기 논문들 사겠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스타트업은 못하잖아요 오토 길드와 구글 소송이 굉장히 유명한데 2015년에 있었던 소송입니다 구글 북스 관련인데 구글이 전세기 책을 다 스캔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작가협회 협회가 길드잖아요 작가협회가 소송을 냈어요 이겼어요 구글이 왜냐하면 저때 구글이 UI가 책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책 중에서 관련된 문장만 보여줬거든요 그건 원 저작물의 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이겼어요 이런 방식이면 됩니다 여기도 길드가 등장하는데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수능 때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산업혁명을 방해한 세력으로 길드가 있었습니다 역사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치면 조합이나 협회예요 이해되시죠? 택시조합과 타다 변호사협회와 로토 길드가 산업혁명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히 심해요 유럽도 그래서 미국에 밀렸던 거죠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도 형사처벌이에요 이러고서 AI를 하겠다고 과기부가 나서고 계신데 과기부가 사실 해야 될 것은 개보위와 문체부를 패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시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AI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생태계를 통한 디지털 조건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건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은 쏘버린 AI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해요 한국을 이해하지 않는 해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AI한테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그냥 퍼뜨려 놓은 지도에서 읽고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겠죠 한국, 그다음에 한복을 그려봐 하면 소라나 달리에서 중국식 옷을 그리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고쳐질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데이터에서 양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적 경제 규조, 초고대 AI 전쟁, AI 주권 이런 얘기들을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AI 생태계는 정말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규제 동의안 보셨죠 사다리를 걷어할 거예요? 밑둥을 자를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쟁력 있는 AI를 빨리 갖추지 않으면 그게 AGI든 또는 루닉 같은 버티컬이든 어디든지 간에 빨리 우리가 침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은 일본이 저작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TDM이라고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법으로 허용해버렸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신용카드도 안 쓰고 아직도 현금 많이 쓰고 등등등등 인터넷에서는 밀려있고 토종 포털 없고 야후 있었는데 소프트뱅크가 샀고 아직도 렌탈카 업체 제주패스가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데 렌탈카 업체의 홈페이지는 있는데 실제 렌탈카 업체에서는 칠판에다 쓰고 있대요 아직도 칠판에 소나타 한 대 했는데 그날 가보면 소나타가 없대 왜? 오전에 딴 사람이 와서 소나타 달라고 하면 줘버린대 그래가지고 그냥 K5 어떠세요? 이런다니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ERP가 안 돼있는 거죠 뭐 그런 일본인데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로서 그런지 이런 제도적 개선 빨리 해요 그래서 법 개정해버렸어요 일본도 저작권 단체 길드들이 대항했을 텐데 2018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허용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저작물의 녹음 녹화 정보에서 컴퓨터 통화 딱 지금 AI를 위한 개정입니다 이 저작권법 개정으로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안전하게 가능하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022년 채찍 BT 3.5 출시 이전에 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 뒤였다면 혹시 모를 수 있어요 EU 한번 비교해보세요 EU가 밑동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인데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만 허용해놨어요 우리 여기 DLG의 EU 대표님 오가 계신데 이래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상업적 AI는 안 되는 거죠 저작물 해결을 안 해놓고 어떻게 EU에서 AI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동의를 받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EU 모델은 절대로 따라갈 게 아니다 EU 지침대로라면 그러면 EU와 미국, 일본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년에 올라갔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GPT 나오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요구사항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밑줄 그은 부분이 핵심입니다 적법하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TDM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사서 하라는 얘기죠 이게 EU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짬뽕식인 건데 이 한 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통과됐지만 적법한 접근 권한은 그래도 이거라도 통과됐으면 싶었는데 결국 보시면 23년에 문체부가 발간한 생성의 AI 저작권 안내서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이걸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저작권법은 아까 어써길드 사건, 뉴욕타임드 사건, 미국은 민사소송이거든요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샘할트만이 그냥 지르는 거잖아요 다 복사해서 개발해놓고 그다음에 용서받는 구조를 택하는데 돈 벌면 갚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배분 모델을 만들면 되고 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데이터 설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네이버가 만약에 논문들을 다 긁었어 그래갖고 해봤더니 최신 논문에 있는 내용이 하이퍼클로버 엑셀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하겠죠 그럼 분당경찰서 앞에 딱 서서 최세윤 대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오늘부로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금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디지털 금모으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여기 적어놨고요 저작권 보호 일단 영토를 지키고 나서 보호하자 지금 전쟁 상황이고 급하다 어떻게 사갖고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고 해외 AI들은 우리 거 다 긁어가는데 우리는 못 긁고 있으니 뭐가 되겠니? AGI고 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영토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